우리 둘만 못해 진짜 지훈이 운영하자 정모아 금방 갈게 기대가 커 지훈이 휴 맨탈! 3, 4, 5, 6, 7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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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참겠다 조금만 쳐다 하자 괜찮다 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은 아니지만 뭐야? 의견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파트는 좀 더 터져야 되고 좀 더 지금보다 점프력이 더 필요한 걸로 보아 해서 그래서 제가 본 게는 지금보다 점프력이 더 높았습니다 아싸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면 돼요 오케이 약간 이런식? 오케이 오케이 텐션 더 높여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거 맞다 최종 시간에 늘리자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러면 이거 대로 그냥 아싸에 다 올리자 그냥 노래 자체 신나게 가자 오케이 더 신나게 될 거 같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퍼포먼스 할 때 이제 아까 말처럼 이제 놀 때도 놀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조금 맞춰야 되는 또 또 칼가 칼 보면서 디테일하게 그러면 쫄다 맞추자 이거 오케이 싸비 제외해서 구성 있는 부분들만 오케이 오케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만큼 더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팬분들도 처음 뵈는 자리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역시 중요하네요 2년 만이에요? 2년 만 처음 데뷔하고 처음 아니야? 그래서 처음이지 처음에 의미 있는 활동인 거 같아서 열심히 하네 그리고 또 이번 활동이어서 콘서트 투어도 있고 맞아 맞아 파이팅 하세요 활동 시기랑 투어랑 겸치기 변화 연습 기간이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그것도 했잖아요 이번 앨범이 유독 멤버들 참고도 높아가지고 경기도 했잖아 그것도 기대됩니다 경기의 마주관님 그것도 좋은 만큼 저희 다시 한 번 엣스 해볼까요? 경기의 미러통수는 실력을 주지 않아 다시 해보세요 이건 중요하다 미러통수는 이번엔 진짜 수고하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단체 사진 한 번 어 저 날 중요하긴 해 너무 좋다 오랜만에 안 찍긴 했다 맞긴 하네 진짜 안 찍긴 했다 휴대폰 본 사람 아 됐어요 갖고 올게요 어 땡클 트레저 셀카봉 트카봉 루토 항상 사진을 루토하지 않아 근서기, 길긴 해 형 어? 이거 찍힌 것 같은데 혹시 본 촬영인거죠? 에잉? 남개 찍히고 있다고?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이?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안된 거 아니야? 아 그냥 그냥 thinking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네 확실히 군사해 길어 길어 다 나와 멀어 멀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지금 좀 더 낮춰야겠다 Let's go! 하나 둘 셋!